이거 좋네요 이제 눈이 쏟아질거에요 이제 눈이 쏟아질거에요 안녕하세요 훈호입니다 오늘은 환상의 눈송이 축제 눈싸움 한바탕 해보겠습니다 감성이진 안그리운걸 봐야 할지 5,4,3,2,1 출동 눈이 더 필요해요 저 절자가 이번엔 맞출 수 있어도 하는데 자 제가 갖출거에요 나야 어떻게 되세요? 눈이 떨어졌어요 눈이 떨어졌어요 눈이 떨어졌어요 눈이 떨어졌어요 자 제가 맞출거에요 창홀 눈이 떨어졌어요 눈이 떨어졌어요 뒤에도 하나 있어 내가 올린 일킬이 끝이냐 출동 다 마주기 다 마주기 다 마주기 다 마주기 2명은 1명을 넘어갑니다. 자아! 제가 갖출거에요! 어.. 이제 나오세요 얼음격을 세울게요 당신을 찾아내겠어요 여기엔 불쾌가 할거에요 저길 맞을텐데 자아! 제가 갖출거에요! 어.. 잠시만요 하하! 왜 기다려줘요 5.. 4.. 3.. 2.. 1.. 출동 5.. 3.. 2.. 2.. 어디 이걸 뚫을 수 있나 볼까요? 턱 턱 턱 당황이 막았어요 뭐해요? 저격! 저격! 턱 턱 턱 턱 턱 턱 페이적 우하! 이거 지면물! 헉! 자! 제가 갖출거에요 핫 Butch 윌 왼쪽 1층 왼쪽 건물 다이슨 풀 왼쪽 건물 왼쪽 건물 왼쪽 건물 여기에 Ek 이제 everyone от 어.. 어.. 무슨 뜻인지는 아시죠? 이제 눈이 쏟아질 거예요 목표가 딱 하나 남았다 집 어서 가서 처리해 다들 어디 있는 거죠? 임무 완료 11킬 에바 아니냐 우리 팀 나머지 뭐 했냐 최고의 프레임 총 19킬 중에 11킬 했습니다 POTG도 뭐가 싸야 올 겨울 여러분들도 친구들과 재미있는 눈싸움 어떠신가요? 저는 친구가 없어서 혼자 했지만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하이라이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크크루 삥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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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